오늘은 2024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메갈이 대한민국에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FM의 주류 커뮤니티는 메갈과 웜화되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 쓰레기장 같은 느낌으로 옹기종기 그곳에 모여있었죠. 하지만 FM들끼리의 내분으로 인해 메갈은 공중분해되고 그 모든 세력은 여성시대라는 카페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2024년 현 시점 FM을 이끌어나가는 세력은 누가 뭐라 해도 84만 4712명의 회원을 보유한 여성시대이죠. 하지만 그 여성시대에 FM니즘이 점점 몰락할 것 같다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FM이라 하면 마녀사냥당하고 예전에 진성 레디컬 FM이던 사람도 다시 코르세 차고 남자 만나는 거 보면 예전에 FM이 핫했던 시절이 그립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예전에 FM이 그립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 역시 다시는 그 시절같이 모여서 시위하는 이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시절이 꿈같다라는 말을 하는 우리 FM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FM이라면서 결혼하고 임신 준비하는데 남편 담배 피운다는 사람도 봤음 여시에서 여시하면서 알게 된 블로그인데 임신 준비하면서 인공수정하는데 남편이 헤비스모커라네 그 모든 걸 안고 살아가는데 FM이라 말하는 게 한심했어. 나는 이 글도 보시면 비혼 비혼의 비출산을 주장하던 FM이 임신 준비하는 상황에서 남편 담배 피우는 것도 관리 못할 정도로 남자에게 꽉 잡혀 산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FM을 믿지 않음 사촌언니가 한 10년 전부터 인터넷에 FM에 관련된 글 존나 쓰고 남성과 싸우는 멋진 지적인 여자 같이 행동했는데 이번에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외모 코르세 존나 쪼이고 애교 부리고 결혼 무쇠 돼서 어이가 없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FM이라고 씨부리고 다니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의 말도 나옵니다. 참고로 10년 전부터 FM을 울부짖던 이 인간은 역시나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TMI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댓글 역시도 나도 대놓고 FM 언급하는 인플루언서는 안 믿는다 라는 말을 하며 FM들끼리도 FM을 믿지 않는 불신의 영역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2023년 12월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FM의 최전선에 있는 그녀들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같은 FM들이 점점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및 세대는 FM 안 할 것 같아 라는 글의 댓글은 619개가 달려있고 그 댓글의 가장 첫 댓글이 바로 일본의 마케이노 같이 되겠네 라는 댓글입니다. 일본처럼 되겠네 거기도 FM 붐이 이뤘다가 패배해서 더 최악이 되었다며 라는 이 댓글을 필두로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닌가 몰라. 안 돼 일본처럼 되면 안 돼. 제일 최악은 일본처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FM들은 일본의 마케이노가 대한민국에 다시 펼쳐질 것 같다는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케이노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마케이노는 싸움에서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는 굉장히 강하게 FM 바람이 불었고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일본의 남성들은 한국의 남성들과 다르게 투쟁을 포기하고 초식남으로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FM 세대의 아랫세대 여성들은 이대로 면 결혼을 못한다는 생각에 FM을 여성들이 반대하고 나서게 되었죠. 일본에서 일어난 이 현상의 이름을 마케이노라고 부릅니다. 마케이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굉장히 분분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마케이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니어부 따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FM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될까봐 무서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요. 세상은 허술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본능인 번식욕을 억제해야 하는 FM의 철학은 순리대로 흐르는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된 철학이고 그런 개똥같은 철학은 도태되고 결국 세상은 바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단어를 우리 FM들에게 해주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마케이노가 찾아온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새해 마지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일본처럼 되는 게 두렵니?